안녕 굿둥이들 지금 시간은 9시 1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잼스터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장을 안 해서 얼굴이 조금 그런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야 일찍 일어났으면서 그걸 미리 해야지 나는 머리하고 다 했잖아 어? 석준이가 요즘 잔소리가 너무 심해졌어요 어제는 아웃백을 갔는데 계속 잔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애초에 아웃백을 갔을 때 메인메뉴 고기랑 파스타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비싼 거 시켜놓고 계속 수프만 먹고 뭘 먹든 제 자유 아닌가요? 야 수프만 먹고 배부르다고 하는데 고기는 나 혼자 다 먹어야 되고 돈은 아깝고 아 일단 제 얼굴이 좀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 아 나 화장 다 못 했는데 화장 가세 들어가세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해 야 나야 나 벨트도 안 풀고 나가려고 했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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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이전에 말씀드렸던 애플 바이오 건에 대해서는 아하하하하하하하 축하상승이 예상이 되네요 갑자기 주식얘기 아하 주식할지 몰라요 자 누구시죠?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저희는 나르시 나르 나름 나르시입니다 아이장 아이장 잘 안맞아요 우리가 인사를 맞은적이 거의 드물어 안 정해놔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곱둥이 님들 안녕하세요 곱둥이 곱둥이 아닙니다 곱둥이 곱둥이 나르앤나르시 채널에서는 이제 구독자 애칭이 있어요? 저희는 나나라고 불러요 나르앤나르시 할 때 그거 나나만 붙여서 아 그럼 나나뚱이 나뚱이 나뚱이 여러분들 나뚱이 채널 멘션 해주세요 나뚱베럴 나뚱베럴 안녕하세요 보려고 안 찍잖아요 네? 네? 몰카죠? 몰카 아닌데? 아니요? 낚아 몰카죠 나 갑자기 목걸이 썰 풀고 싶어 저번 자임스타 촬영 때 목걸이를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너가 사준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너한테 비밀로 했지 잃어버렸다고 못 말하겠어서 아 그럼 말 안 하고 있던 거야? 아니 들어봐 일단 혼자 막 집을 다 뒤지면서 찾았다?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3일 뒤에 너한테 조심스럽게 살포시 말했지 목걸이 잃어버렸다 내가 그렇게 기억나? 엘리베이터에서? 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없어졌다고 했잖아 아니야 너 나한테 그랬잖아 허전해 목이 허전해 어? 사줘 목이 허전해 이랬잖아 근데 아무튼 난 조심스럽게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갑자기 속진이가 이거 내 바지 주머니에 있는데? 그래서 찾았어요 왜 다행이다 했어? 다행이다 싶었어? 아 진짜 이거 내 최애 목걸이라서 다행히 여보가 챙겨줘가지고 고마워 섬세한 남자야 아 바깥공기 봄이야 이제 봄 커피 무슨 맛 먹을 거야? 난 커피 안 먹을 건데? 그럼 너 카페인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요즘 안 먹으면 버티질 못해요 아 그건 그래 여름이는 뭐 먹을 거야? 나는 너 진정해 진정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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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먹고 싶어요? 응 나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무기야 무기야? 응 이걸로 너 엉덩이 때려줄 거야 하하하하 어? 대박이야 왜왜왜? 일단 이거 봐봐 핫식스 핑크색 어응 대박이지? 뭐가 대박이야? 핑크색 안 신기해? 아 이거 핑크색 원래 있어 어ほihin 겉어 아 어 projecting 나 이거 엄청 마음에 들어 귀여워 너 그거 다 먹어라 나 인스타에 올릴 거야 다 먹어라 다 먹을 거야 흐흨흫흫 뒤 migh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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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upe